중국이 9월 부양책 발표 후 한화로 약 19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했고, 추가 부양책도 발표했습니다. 실망에 따른 의견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발표된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서 정리하고, 앞으로의 중국 경제, 더 나아가 중국 증시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석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좀 짚어봐야 될 시점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 부양책 얘기가 이렇게 뉴스에 막 나오기 시작한 지가. 지난달 24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동성 공급 대책 내놓고, 그 이후에 여러 번의 부양책이 있었으니까. 한번 중국 부양책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A4용지 3장 반이더라고요. A4용지 3장 반. 그래서 우리가 뭐 펜션 놀러 갈 때 풀 빌라는 아니냐 물어보듯이 풀 패키지였다. 풀 패키지. 그래서 금리나 지준이나 같은 금융정책 기본. 그게 플러스에서 국채 발행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재정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특이하게 발표를 중앙은행장이 나와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증시하고 부동산에 돈을 넣겠다. 그래서 중앙은행 개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특이하게 증시 부양을 통해서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증시 부양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 넣고 상장회사는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코스피백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시가총액 관리하고 주가 관리 방안을 해라. 그리고 기관들의 경우들은 주식 살 돈을 중앙은행이 빌려주겠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 대고 상장회사는 시가 관리하고 기관들은 주식을 사는 그런 정책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아유 뭐 멱살 잡고 주가 지수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이에 한 1년 가까이 내수 경기 부양을 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효과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맥 조사를 놓은 거 아닌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종합주가 지수가 6천 값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백화점이 터지고 뭐 자동차 판매량 늘어나죠. 바로 이제 그 방법을 지금 중국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예전 금융위기 당시 펼쳤던 부양책이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 원사과 총리가 한방에 4조 위안을 퍼놨어요. 4조 위안. 그래서 그걸 자꾸 한국 돈으로 이렇게 곱하면 커지는데 GDP의 10% 그래서 그 팩트가 어땠냐면 6% 떨어졌던 GDP를 한방에 12%까지 올렸어요. 그 이후에 한 4년에서 5년 동안에 중국이 공급 과잉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요구를 한 거죠. 너 때문에 우리 망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중국이 이번 경기 하강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을 좀 주춤주춤하다가 결국은 이제 미루다 보면 쑥 장꺼번에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왕창 경기 부양책을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때 지금 원자바우 총리 시절인데 4조 위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굉장히 뇌리에 남아있던 게 금융이익이 터졌을 때 다른 나라 전부 힘들어할 때 중국은 4조 위안이라는 유동성 공급, 돈 풀기로 어쨌거나 혼자 이렇게 좀 버텨낸 모습도 있습니다만 또 그 돈이 어떻게 보면 또 글로벌이 금융이익이 극복하는 데 유동성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또 이 위용징이라는 분은 좀 나름대로 중국에서 유명한 분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1조 위안 안팎의 이런 걸로 자꾸 할 게 아니고 아예 4조 위안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 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원문 한번 찾아봤더니 유용징 교수가 관찰자망이라고 하는 정부 관용 잡지 거기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그러면 애 하나 키우는데 아빠 수입 갖고 오면 안 된다. 엄마 수입도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금융정책만 갖고 안 되고 재정정책 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08년에 사례를 들어서 그때 4조를 집어넣는데 지금 4조가 뭐 되겠냐. 그래서 양반 수상은 20조 정도는 넣어야 된다. 20조. 20조 위안입니까? 위안요. 위안. 그렇죠. 이것의 이유는 뭐냐면 지금 2008년, 9년, 10년에 평균 GDP가 36조 되는데 그때 4조를 집어넣으면 GDP 11%였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작년에 126조였고 금년에 한 130조 조금 넘어요. 그럼 거기에 10%를 이제 뭐 저장 지출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12조 정도를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금년 4, 4분기에 이번 9월 23일 날 얘기를 할 때 한 2조 7천 뭐 이 정도를 국차를 발행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조가 남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용딩 말고 그 사이에 중국 재정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 지하칸 연구원, 그다음에 칭화대학의 우리 같은 금통위원회 리타쿠 교수, 그리고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인 에오스진 주임, 그다음에 칭화대학의 텅타이 교수 이 4명이 이미 10조 정도 넣어야 된다. 위안정도를. 그래서 GDP의 10%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용딩 같은 경우는 그거의 2배 정도의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기 지금 중국 형편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국회 동의를 받거나 이런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당이 결정하면 자동으로 도장 찍어주는 주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시진핑 상기 정부는 원래 헌법에 따르면 2022년에 시진핑이 퇴임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상기로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되면 뭔가 좋은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2년 내리 연속 나쁜 뉴스가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직권의 정당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손상을 받는 그런 리스크에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지만 정치적 이유는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A4용지 3장 반되는 정책을 왜 그렇게 발표를 했냐 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 회복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한 번 이제 3월 달에 경제 성장 목표를 발표를 하면 코로나 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그것보다 낮은 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이 상태로 두게 되면 금년 5% 성장이 물 건너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금융위기가 있거나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이 오죠.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에 이제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3분기가 지금 4.6이면 상반기가 5%를 겨우 맞췄어요. 그럼 4.4분기 얼마를 해야 되냐? 5.4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집중적인 재정, 금융, 중앙은행 이게 다 들어가게 되고 증시, 부동산, 경기 세 분야에 다 포괄하는 풀 패키지 부양책을 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 잠시 나오는데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알려주세요. 일곱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는 기본이고 중국은 집 살 때 30% 다운페이 내고 70% 30년 모기지로 삽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반으로 15% 낮춰졌어요. 집 한 채 살 사람이 두 차를 살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제 만기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더 늘린다든지 그리고 부동산 회사가 아파트 운영이 안 되니까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돈이 잠겨있죠. 이거를 은행이 다시 사준다. 그래서 부동산한테 이제 자금을 다시 유통을 해주는 것. 그다음에 미문양된 아파트를 이게 지방정부가 사가지고 인대주택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뭐 당근 이미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한테는 금융은 낮춰줄게. 이자보다는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한 7개 정도 정책을 지금 냈고. 그래서 뭐 아주 특징적인 것은 이제 10월달 1일부터 이제 한 7일까지 중국이 국경자료라고 나오는데 부동산 업체들만 다 문 열었어요. 복덕박만. 미어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3주 정도의 부동산 거래량이 가격은 이제 떨어진 건 맞는데 거래량이 지금 폭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9월 24일인가 정치국 회의를 했는데요. 정치국 회의라고 하면 중국의 당세 1번부터 24번까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명시한 것은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자시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 더 이상 집값은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신뢰를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마 이제 10월달에 나타난 게 아닌가 보고 싶으면 10월 말에 나오는 부동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 정책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를 알 수 있는데 아마 거래량이 주가도 그렇지만 거래량 바닥이 진짜 바닥인데 아마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는 아마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저기 해관, 중국에서 해관 총서의 장이라 하면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관세청 총장이라고 봐야죠. 관세청, 그 정도? 해관, 중국 경제 기본 체질은 탄탄하고 시장 조건은 우호적이다. 그래서 5% 성장 목표나 이번에 부양책이 잘 극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부동산 대책들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이미 빚 낸 사람들한테 금리도 낮춰주고 지방정부도 지금 알기로는 빚더미인데 어쨌거나 또 사서 임대주택을 한다든지 전부 계획은 좋습니다만 이게 돈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 손님 이게 다 지금 가능한 얘기로 보이십니까? 그거는 지금 중국의 정부 부채가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아요. 정부 GDP 대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셜한 중앙정부 부채는 47%밖에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룸은 미국도 100% 넘고 일본은 200% 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이번에 재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국채를 얼마나 발행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장이 실망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중국도 형식상으로는 국채 발행 한도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같은 국회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인대 상무회에서 한도를 승인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재정부가 먼저 얘기를 이미 합의를 했겠죠. 먼저 얘기하면 이건 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리뭉실한 수치를 얘기를 했고 각국의 부채 비율로 놓고 보면 중국은 지금보다도 한 20, 30% 더 국채를 발행한다고 GDP 대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룸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지금 돈 푸는 거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과학기술협정이 STA, 이게 지난 8월 27일 만료가 됐는데 지금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선 끝나고 나면 이제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헤리스가 되든 지금 계속해서 패권 전쟁이 있다 보니까 중국 대리기는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미중관계는 돌아오지는 강으로 걷는 거고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죠. 그래서 지금 헤리스 같은 경우가 당선이 되면 중국이 아주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기술 봉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무역전쟁을 재점화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트럼프 1개 직권 때 무역전쟁을 해봤어요. 그 무역수지 흑자가 이게 2019년에 한 내만 줄어들었지 다시 늘었어요. 그래서 무역전쟁은 해볼 만하다. 이게 이제 중국의 속내고 중국 입장에서는 헤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훨씬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거 때 얘기하는 것은 다 공략은 실제로 당선되고 나면 또 다른 스토리죠. 그래서 바보가 아닌데 자기가 대중국 전략을 지금 다 까냐.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되고 나면 트럼프든 헤리스든 아마 숨겨진 히든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이걸 더 이제 심화시키고 또 중국을 더 세게 목줄을 올려고 하면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이 기술에서 무역에서 화해를 하려고 하면 중국이 미국한테 새로운 떡을 하나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도 얘기 안 하고 있고 중국도 입에 올리지 않지만 아마 새로운 집권자가 등장했을 때는 그것은 아마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금융전쟁의 마기전을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융시장을 일정한 부분 열어주고 기술이나 무역에서는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주는. 그래서 핵심 기술을 뺀 나머지는 더 통제를 열어주고 반면 이제 금융에서 돈을 챙겨가는 그런 구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A4용지 3장 반이라고 하셨던 첫 스타트를 꺼냈던 게 24일 날 민원행장하고 3명의 금융시장이 모여서 지진율도 낮추고 했던 그걸로 기억하는데 그날부터 해서 중국 증시가 날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정도 재정부장인가 발표했을 때 조금 시장이 실망하면서 조정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9월 24일 이후만 따져보니까 지금 세계 증시 가운데 탑4를 갖다 전부 심천 상해 그리고 홍콩 항생하고 H가 해서 4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심천 종합지수 이거 2176포인트 갔다가 지금 1907인데도 불구하고 9월 24일 이후 27.4% 엄청난데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일단 한 번 급등 이후에 급조정. 지금 중국 증시 쪽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2주간에 30% 올랐기 때문에 연휴를 완산하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많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계속 거리나 보는 건 논센스고 30% 올랐다가 8% 지금 밑으로 빠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증시가 전 세계 모든 증시가 3년 동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중국만 사상 최저치를 계속 경신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30%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폭락한 의세에 비하면 아직 많이 나다. 그래서 봐야 되는 것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 것이지 바닥에서 반등을 몇 퍼센트 했냐를 보는 것은 큰 의미 없다. 그런데 스틸 30% 올라서도 그 다음 차트 한 번 보여주시면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전 세계에서 아직 PR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기에 겁먹고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센스고요. 중국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될 때까지 경기 방식을 낼 것 같아요. 숫자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증시든 부동산이든 경기든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도 울고 싶을 때 때려준 것도 있고 또 중국 내부적인 상황으로 경기를 무조건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에서 하반 경직성을 가지면서 아마 정권점 수준까지 앞으로 한 6개월 이 타임을 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아마 민원인이 또 아마 25BP 정도 지준율을 내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4, 4분기 이내 아마 지준율도 또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에다 계속 돈을 푼다는 거죠. 소장님 이거는 시장 얘기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주 후반에 그거 했던 게 북한이 러시아 쪽에다 파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아마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이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줄타게 한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 한데 이게 조금 뭔가 의미 있는 뉴스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면 우크라 전쟁보다는 우리 북한으로 가는 교통로를 중국이 무기를 갖고 폭발시키는 일이 벌어졌고 그때 재미난 게 중국의 방산회사들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걱정도 안 하는데 지금 북중러 관계에서는 이게 엄청난 동맹처럼 얘기를 하지만 북중러의 경제 규모는 90%가 중국이고 러시아가 한 10% 내외고 북한이 0.1%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저런 러시아하고의 밀착은 미 대선에서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줘야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중국도 이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거의 갖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어떤 지원을 끌어내려고 하면 또 다른 경쟁자를 하나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러시아 파병, 러시아 무기 제공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유행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지만 북한은 특히 에너지가 핵심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땡크, 장갑차, 미사일 다 못 움직이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누가 공급하냐. 이제 북한이 다칭 유전에서 속류관으로 북한으로 기름을 보내기 때문에 이거 일주일만 잠그면 그러면 미국, 중국, 북한은 바로 이제 스톱되는 불상사 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몸부림, 공경을 탈출하는 몸부림이 보여지고 북한에 대한 위상은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중국도 북한에 대한 대우나 철이, 위상을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북한을 전혀 고려 대상에 두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좀 특이한 현상?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짧게 하나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위아나 약세가 좋습니까? 강세가 좋습니까? 지금은 내수관 좋기 때문에 수출 호조 때문에 위아나 약세를 허용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4.4분기부터 내수 부양으로 스탠스를 잡는다고 하면 위아나는 강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변동한율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관리 변동한율이에요. 맞먹으면 환율을 언제든지 절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